우리 중앙가수가 오셨죠? 네 물론 울산 출신 가수입니다마는 간절곶사랑이라는 노래로 여러분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불이 깊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가수죠 요즘 화제가 되고 있고 방송 활동 많이 하시고요 우리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고은하씨가 오셨죠? 이름도 너무나 예쁘다 그죠? 고은하씨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간절곶사랑 데려다가 가절로 운대길 따라 돌고 돌아서 달고내가 희차게 솟아오르며 동해바다 푸른빛이 반짝거리 새 속을 빌며 바늘 위에 끼우고 사랑하는 마을 꽃의 통에 닿는다 간절고 마음 부서는 바로 씻어 있네 간절고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하리라 가절로 운대길 따라 나 볼고 돌아서 달고내 빛이 희차게 솟아오르며 공해바다 푸른빛이 반짝거리 새 속을 빌며 바늘 위에 끼우고 사랑하는 마을 꽃의 통에 닿는다 간절고 마음 부서는 말없이 서 있네 간절고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하리라 간절고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하리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온 고은아입니다 오늘 코스모스 아주 축제에 딱 맞는 곡으로 꽃길을 두 번째 곡으로 덮겠습니다 꽃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라 싫어요 난 못 가요 비타노 꽃길이라도 비타노 꽃길이라도 이젠 사랑하네요 이제는 사랑하네요 골라서 그런 그리 하느짐이 다시는 못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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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사랑 다시 돌아가면 싫어요 난 못가요 비타노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살아 안해요 홀로서 그런 일을 하고는 다시는 못가 아파로 너무나 아파 그 길은 또 무슨 또 길은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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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 이라고 했죠? 이분을 보고 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